이번에 보셨나요 그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 나무아미타불이 답이다 한국불교 나무아미타불이 답이다 그거 반응이 좋아요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싶었던 강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나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세 번 돌려보셨다고요 저거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한국불교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막론하고 갈 길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같이 제시하는데 일단 불교만 보자고요 저게 답입니다 한국불교 저는 심지어 지금 한국불교가 정신차리고 K불교도 말할 수 있지만 특히 조계종 같은 K선불교 한번 질러보라 K선불교 K불교 K선불교 어떠세요 이거 한번 질러보라 질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 저는 감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라 때 신라 때 원효대사도 주장했던 거 그렇죠 신라 때 원효스님도 그 위대한 원효스님도 주장했고 특히 한국불교가 나아갈 답으로 짱이다 남은 답으로는 어떠세요 이 얘기는 와 닿으세요 K선불교 조계종은 선불교 잖아요 조계가 육조해능 계시던 산이잖아요 조계산 육조해능의 맥을 잇겠다 달마의 정통 범맥을 잇겠다 라고 보세요 달마 때 달마 이후에 달마를 1조로 해가지고 6조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4조 5조 스님들도 유명하지만 6조 스님 범맥으로 쭉 6조 스님 제자 중에 마조 도일이 있어서 마조 도일의 제자의 제자가 조계종에서 제일 초조로 보는 신라 때 도이 스님입니다 신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중국에서 정식 견성 인가 받아가지고 견성 인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불교를 알렸어요 잘 안됐어요 잘 안되가지고 또 홀로 정진하시고 그랬어요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 그랬듯이 그런데 지금 역사를 따질 때 이분을 조계종에서 제일 뿌리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케이 선불교를 외치느냐 그것도 연불로 이 도일 스님이요 해동 초조 해동에서 조계종 해동에 전한 첫 번째 초조라고 하지만 도일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의 제자예요 백장과 서당한테 배웠거든요 그 견성 인가증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조 스님의 스승이 있습니다 신라 때 김무상 스님 무상 스님 성 붙이면 좀 이상하죠 김무상 스님 무상 스님 이 무상 스님은 오조 홍인대사의 삼전제자예요 그럼 육조 해눈과는 다른 계보예요 육조 해눈과 다른 계보를 세워서 정중종 중생을 정화시키겠다는 정중종파를 여셔서 이 무상 스님의 제자가 마조 도일입니다 이 무상 스님은 중국에서도 존중받고 티벳에서도 존중받는 고생이에요 이 무상 스님의 선법이 뭔지 아세요? 제 선불교 책에 있어요 선문답 책에 무상 스님의 선법이 뭐냐 나무암이 타불하고 연불을 시켜서 나무암이 타불하다가 불 말이 딱 끊어질 때 그때 몰라를 시켜요 몰라 몰라가 뭐죠? 한문으로 무녀 무 뭐죠? 무어 자 이 세 가지로 가르쳤어요 신라 무상 스님 자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마하무드라 족첸 티벳 불교의 최고 신법이고요 지금 우리 홍의학당 홍익보살 실천지친 태승보살 실천지친 14조에서 제일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위치에요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무념 망망 참나 자리를 잊지 말라 자 나무암이 타불하고 딱 말이 끊어진 자리 나무암이 타불해서 마음이 고요해질 때 무엇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무념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망망 지금 이 현존하는 그 자리 잊지 마라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이걸로 견성시켰어요 중국에서 무상 스님이 신라예요 4조 5조가요 4조 5조가 특히 연불선을 강조했습니다 다 보세요 달만은 뭘로 깨치겠죠? 몰라선 반조선이라고 하는 몰라를 가르쳤고요 달만은 몰라 그랬어요 양무제가 너 이름 뭐야 몰라 4조 5조는 연불선과 특히 호흡 수련 호흡 조절도 강조했습니다 플러스 호흡 연불과 호흡 자 육조 마조 쭉 도의 스님 저 아래 이때 당나라 때에요 저 아래 송나라 때 화두선이 나왔습니다 자 조계종이라고 하면서 육조 해능을 잊겠다고 그 얘기는 달마를 잊겠다는 건데 달마의 정통 선법이 육조라고 봐서 육조 조계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육조의 스승인 4조 5조는 연불선 강조했습니다 달마는 몰라선을 강조했어요 근데 화두선은요 송나라 때 대의 종고가 만든 거예요 이 화두선에 집착해 가지고 몰라선이나 연불선을 무시한다 이거는 진정으로 K선불교가 갈 길이 아니에요 K선불교는 몰라와 연불을 더 중시해야 돼요 몰라 연불 있고 화두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 역사에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K선불교는 연불선 몰라가 직방이고 몰라는 바로 법신연불이고 몰라는 그냥 창남아나는 거니까 법신연불이고 나무함이 타불을 하는 거는 보신연불입니다 또 다른 나인 아미타불과 내가 본래 둘이 아니다 하고 한번 연불을 해가지고 켠 성을 연불선을 무시한다는 건 조계종이 조계종이 또 오해된 모습일 수 있어요 조계종도 연불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연불을 무시할 수는 있어요 연불선은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4조 5조가 다 연불선 했거든요 청하스님이 강조한 게 연불선이잖아요 천태종은 연불선을 추구하고요 조계종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계종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몰라는 법신연불, 나무함이 타불은 보신연불이다 다 연불이다 염이 견이요 불이 성이다 견성이 다른 말로 연불이다 이해되시죠? 보신연불, 법신연불 염, 염하는 겁니다 뭘? 불을 내 안에 부처를 염한다 이게 견성이죠 내 안에 본성을 봤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연불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불, 나무함이 타불 하면서 바로 참나 찾아 몰라는 법신연불, 나무함이 타불은 나무함이 타불이라는 보신 또 다른 영적 존재에 대한 연불입니다 이미 부처를 과보로 원만하게 드러내신 분에 대한 연불이고 법신은 누구나 다 같이 갖추고 있는 우리 본성에 대한 연불이고 둘 다 부처님이니까 법신 부처님한테 우리 본성자리에다가 연불도 하고 그럼 그게 그대로 견성이고요 나무함이 타불은 그 본성자리를 드러내신 위대한 부처님에 대한 염이고요 이게 K선불교의 갈기입니다 몰라 잘하자, 연불 잘하자 이게 화도선보다 훨씬 더 정통의 방법이다 연불해가지고 정토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연불에서 정토과자가 아니고 뭐예요? 연불에서 견성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정토인 줄 알자죠 연불에서 정토과자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연불에서 죽은 뒤에 정토과자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연불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연불이고요 연불선은요 이 자리에서 내 부처자리를 법신불자리를 바로 보고 그대로 여기가 정토인 줄 알자예요 어떠세요? 재밌죠? 이걸 원효수님도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방편으로 연불을 권한 거죠 나무함이 타불 관세현보살해라 그러다 보면 그 연불이 이제 연불선으로 이어지죠 연불이 연불산매로 이어집니다 연불이 연불산매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견성하고 정토 찾으라고 연불과 연불산매 연불과 연불선이 둘은 아닙니다만 연불은 방편이고 더 들어가면 연불선 견성을 해야 돼요 화두선과 우리가 대비해서 얘기할 건 연불선입니다 화두 대신 연불하세요 그러면 화두선 하는 분들이 동의를 못해요 그럼 죽어서 지금 견성 못하니까 연불은 연불 정토 행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게 뭐죠? 연불해가지고 지금은 견성 못하니까 죽은 뒤에 정토 가서 견성하자예요 땡! 그건 연불주의자가 하는 말이고 연불선은 한 생각 돌이키니까 여기가 그대로 정토고 내가 그대로 붙여들어요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고 여기가 바로 정토들아 아미타불이 있는 곳이 정토들아 카톨릭 신자인데도 막 이해 되시죠?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살아서 천국을 살자 살아서 예수님 불러가지고 바로 성령 받고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라는 거 바로 깨치고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살자 똑같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염해가지고 바로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염할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번 딱 할 때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나무아미타불은요 무상고 무와의 말일 뿐이에요 생각이고 말이고 그 안에 감정이 담겨 있겠죠 나무아미타불은 무상한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하고 말하는 그 자리는 뭐죠? 참나절이죠 그래서 아공을 깨쳐요 무상한 거 말고 영원한 내가 있구나 이 영원한 이 자리가 아미타불과 둘이 아니구나 나무아미타불 또 한 번 할 때 복공을 깨쳐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라는 말이 무상고 무하지만 내 아미타불 본성 자성 아미타불 자성 미타의 참나의 작용이구나 그 다음 또 한 번 해볼까요? 구공까지 가볼까요? 나무아미타불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자비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깨어나요 자 나무아미타불 안에는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구나 나무아미타불이 얻은 공덕도 육바라밀이구나 또 이름도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예요 육바라밀 딱 생각하기 좋죠 자 그 다음 이제 구공까지 얻었어요 의성신까지 가볼까요? 보신까지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몸에 에너지가 돌아요 진동을 일으키니까 에너지 생각으로 하건 말로 하건 돌아요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에너지가 돌아요 이 에너지가 아미타불의 몸이구나 또 힌트가 있습니다 나 배꼽이 나예요 배꼽 나 좌엽이 무 아 미 타 하단전 불 목구멍으로 나갑니다 기운 들어가서 기운 돌고 나가는 자리 법륜 굴러가는 자리를 이게 지금 진각정에서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배꼽 자리를 옴마니밤메흠 하고 내보냅니다 배꼽 좌협 명치쪽 우협 하단전 목구멍 나갑니다 이게 예전 에너지 돌리는 법을 여섯 글자로 주문으로 얘기해 줬어요 옴마니밤메흠 도교 경전에 아예 있습니다 옴마니밤메흠이랑 나무아미타불은 지금 같습니다 여섯 글자로 쓸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로 소주천 소법륜이죠 배에서 법륜 굴러가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은 걸 얻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화두선이 더 고차원선인데 지랄이죠 지랄 무슨 화두선이 무슨 고차원이 똑같아요 화두선에서 뭐 얻어요? 법공 일체 유심 그거 얻으면 화두선은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에서 뭐 얻어요? 법공 뭐가 달라요?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정토 갈 생각으로 연불을 하니까 화두선 하는 분한테 무시당하는 겁니다 정토 가려고 연불을 하는 분들은 일단 입에서 뭔 말이 나와요? 견성은 힘들잖아요 나무아미타불 도움받아서 정토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화두선 하는 사람들이 지랄 이러는군요 뭔 공부를 저 따위로 공부했지 바로 자기가 부쳤는지도 모르는 게 무슨 불자지? 저는 다르죠 연불선은 달라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바로 내가 부쳐요 일체가 아미타불의 작용이다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화두선과 연불선의 차이를 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쉽기는 연불선이 훨씬 쉽다 화두선은 화두선도 답이지만 설명하기도 힘들고 얻는 사람도 참 적다 그걸 입증해봐라 지금 한국 불교를 보면 아신다 조계종 보면 아신다 견성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확철되어 몇이나 될까요?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